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전형적인 자기개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책 내용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책을 읽으면 아주 즉각적인 솔루션 그 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인 도움을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결정적 시기에서 부제를 읽어보시면 어떤 분들이 읽으셔야 되는지 바로 100%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대가 중요한 이유와 그 시기를 지금 최대한 활용하는 법 다시 읽어드릴게요 20대가 중요한 이유와 그 시기를 지금 최대한 활용하는 법 추천사가 굉장히 많은데 뉴욕커 추천사 하나 아주 짧은 거 하나 읽어드리면 맥제이 박사님이 이 책의 저자인데 맥제이는 20대의 내면에 있는 구체적 고민을 세심하게 경청해서 20대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이분이 이제 임상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상담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20대만 아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한 분이에요 심리학 박사에다가 임상심리학자여서 굉장히 20대를 완벽하게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대한테 완벽한 책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30대 초반 한 32, 3살까지도 이 책을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도 높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들은 군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20대는 한 30대 초반까지가 대한민국은 20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20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제가 서문에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21세기의 20대는 답보다 더 많은 의문 속에서 살고 있다 크, 맞는 말이죠 이들은 문화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20대가 되기 전에는 늘 학기 단위로 쪼개진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지 명확히 알려주는 강의 계획서와 시간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게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다 20살 전후로 갑자기 무한한 삶이 펼쳐지고 강의 계획서가 사라진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적힌 종이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성적표도 없다 한편 직업의 세계는 사실상 붕괴됐다 미국도 우리나라랑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그와 동시에 혼란도 커졌다 단기직이 장기적 일자리를 대신하고 평범한 20대는 흔히 4대께의 일자리를 전전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고 적극적이지만 우리나라도 완전히 똑같죠 안타깝게도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일부터 해야 할 때도 있다 크, 안타깝게도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일부터 해야 할 때도 있다 신입 일자리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내에서는 발 디딜 곳을 찾기가 어렵고 자리는 자리를 찾더라도 무급 수습 사안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20대의 절반은 무직이거나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일자리가 생기고 없어짐에 따라 20대도 이리저리 휩쓸린다 20대 중 3분의 1 정도는 해마다 여기저기 뿌린 이력서와 친구들을 남겨두고 이사를 다녀야 한다 40% 정도는 학자금 부채 등의 이유로 출신지로 돌아가 부모님과 살게 된다 현재 대졸자의 학자금 부채는 평균 3만 달러 정도다 이게 진짜 미국이 등록금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이 부채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SNS 상의 20대는 놀라울 정도로 사교적이지만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기다 크,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SNS 상의 20대는 놀라울 정도로 사교적이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엄청 사진도 많이 올리고 뭔가 밝고 되게 쾌활한 것 같지만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기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보면 여러분 20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대가 뭔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모든 연구 결과를 다치해 보면 60대가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1위예요 1위 10대가 10대 중반인가 초반이 생각보다 높고 20대는 굉장히 낮고 점점점점 낮아져서 40대인가 50대인가가 아무튼 가장 낮고 뭐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든 조사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게 행복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60대입니다 60대 세상을 돌아다니며 정답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은 매우 광활한 곳이다 어디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혹은 애초에 누군가 함께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의문의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어디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혹은 애초에 누군가와 함께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의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는 직업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있을까 내가 직업을 얻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나는 계속 혼자일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게 될까? 행복해질까?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길까? 모든 일이 잘 풀릴까?와 같은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은 10년이 지나도 찾지 못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되게 어떤 실존적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방황만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차를 한번 읽어드리면 목차가 간단한데 그냥 여러분이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어디 있지? 그게 3부예요 1부는 일, 2부는 사랑, 3부는 몸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 챕터들을 읽어드리면은 일에서는 정체성 자본, 약한 유대, 알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 멋진 모습 밖에 없는 인스타그램의 삶, 영광의 추구, 맞춤 인생 두 번째 이제 사랑은 결혼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가족 선택하기, 하향 연애, 동거 효과, 공통점과 사랑, 20대 후반의 대화 3부는 몸과 마음, 한 발 앞서 생각하기, 사회 실험, 자신을 다스리기, 밖에서 안으로 잘 지내기와 앞서가기, 몸과 인생, 삶을 계산하기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한 챕터 한 챕터가 왜냐면은 이 맥제이 박사님이죠 맥제이 박사님이 정말로 20대만 임상 심리학자로서 정말로 미친듯이 상담하셨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카더라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내피셜이 아니죠 연구 결과들,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 그 다음에 상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약한 유대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20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게 약한 유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챕터 하나 좀 제대로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54쪽 여기는 제가 쭉 읽어드려야 돼요 쭉 들어보세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마크 그래노 베터는 페이스북 창립보다 25년 앞선 시점에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유명한 선도적 연구를 수혜했다 잘 들어보세요 되게 유익해요 여러분 그래노 베터는 사회적 연구 결망이 아 아 잘못 들었네 그래노 베터는 사회적 연결망이 어떻게 사회 이동을 촉진하는지 즉 주변인들이 개개인의 사회계층 변화나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했다 즉 주변인들이 개개인의 사회계층 변화나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했다 그래서 보스턴 교회 거민이래 그래서 보스턴 교회 거주민 중 최근에 직업을 바꾼 직장인들에 대해 조사했다 요컨대 이들은 어떻게 새 직업을 얻게 되었을까 새 직업을 얻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을 얻게 된 계기는 과연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거가 사회적 연결망을 봤을 때 어떤 관계가 있나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노 베터의 발견에 따르면 이 직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친한 친구와 가족이 아니었다 그냥 잠깐 생각해보면 친한 친구가 뭔가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잖아요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이 직을 하고 그럴 때는 생각보다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여 도와준 것은 친구와 가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이직자 중 4분의 3 이상이 가끔 만나거나 거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직에 성공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전체 이직자 중 4분의 3 이상이 가끔 만나거나 거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직에 성공했다 그래노 베터 교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되게 유명한 논문이죠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획기적 논문을 발표하여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별한 가치를 알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노 베터 교수에 따르면 모든 인간관계나 유대는 똑같지 않다 끈끈한 관계도 있고 강한 유대죠 느슨한 관계도 있다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 유대는 강해진다 어린 시절에 강한 유대를 맺는 대상은 친구와 가족이다 20대가 되면 여기에서 도시 부족, 시티, 도시는 여기서 시티입니다 도시 부족이 더해진다 도시에서 이제 칭하게 지내는 어떤 그룹이겠죠 한편 약한 유대에는 만난 적 있는 사람 혹은 어떻게든 얼굴을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말을 섞을 일이 거의 없는 동료 인사만 주고받는 이유 언제나 한번, 언제 한번 만나자는 지인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 전 직장 상사 학생 시절 교수 등이다 출판 기획서를 보내준 직장 동료라든가 실수로 책 한 상자를 보내준 편집자도 마찬가지다 약한 유대는 한 번이라도 연락한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과 연락한 적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아주 약하죠? 정말로 사돈의 팔촌이에요 여러분 즉 지금 당신과 강한 유대가 아닌 즉 지금 당신과 강한 유대가 아닌 모든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강한 유대로 묶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까 수천년에 걸쳐 발전한 서양 사상과 한세기 동안의 사회 연구에 따르면 유사성은 연결을 낳는다 동종 선호 동종을 더 좋아하는 거죠 즉 우리는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된다 학생 시절은 물론이고 직장이 되어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다 그리하여 도시 부족처럼 이제 시티죠 시티 여기서 도시는 도시 부족처럼 강한 유대로 묶인 사람들은 되게 배타적이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룬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같은 반에서도 같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기호가 좋아하고 아니면 그냥 서로 뭔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유사성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갖고 아주 소규모만 친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저랑 친한 친구들 보면 축구 동아리 좋아해서 같이 오랬던 애들만 지금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는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비슷한 걸 좋아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만 이렇게 도시 부족을 이뤄서 사는 거죠 사회학자 로즈 코저는 배타적이고 동질적인 집단이 오히려 개인에게 방해되는 현상을 강한 유대의 약점이라고 불렀다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술 자주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맥 같은데 그런 게 강한 유대의 약점이라고 불릴 만큼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방해가 된대요 강한 유대는 편하고 익숙하지만 그것 말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들은 너무 비슷하고 비슷한 상황에 갇혀 있어서 공감 말고는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다 일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아는 것이 있더라도 이미 들어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리와 약한 유대를 가진 사람들은 낯설고 멀게 느껴져서 가까워지기 어려워 보인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반면 우리와 약한 유대를 가진 사람들은 낯설고 멀게 느껴져서 가까워지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이자 장점이다 이미 형성된 내부 집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 정보, 집, 기회, 아이디어 심지어 새 연인마저 대부분 내가 속한 집단 밖에서 온다 집단 외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지식을 알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으로 생각한다 약한 유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통하는 연결 다리와 같다 이들과의 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모른다 약한 유대의 힘이죠 이거는 여러분 20대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약한 유대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그게 약한 유대를 일단은 개인적으로 잘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 평소에 인사 잘하고 사람들한테 상향한 겁니다 저는 되게 웃긴 에피소드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삼성 다닐 때 통금버스 타고 다니는데 저는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정말로 누구보다 상냥하게 하고 가끔 회사에서 먹을 거 많이 줬을 때 그 아저씨도 하나 나눠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친해져서 10시 반 버스인가 탔을 때 그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저는 5단지 살았는데 4단지 사셨어요 그래서 원래 정류장이 아니라 자기 어차피 4단지 돌아가면서 5단지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집 앞에 떨궈주겠다 그래서 그 버스 계시 아저씨가 저 집 앞에 따로 떨궈주셨어요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는 길이니까 또 저랑 대화도 더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약한 유대도 있고 저도 고 작가님을 약한 유대로 만났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제가 팔로잉 하시는 분이 고 작가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갖고 거기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고 작가님이랑 친해져서 이렇게 가족 같은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지금 이렇게 회사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한 약한 유대가 저희 단톡방인 것 같아요 66챌린지 단톡방, PDS 단톡방 이런 단톡방들이 생기잖아요 거기 느슨하게 유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싱큐베이션, 싱큐온 같은 거 싱큐온 하면서 독서토론 같은 거 해보는 거 저는 그래서 이거 읽고 개인적으로 회사에 나중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단톡방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뭔가 서로에 대해서 약간만 더 알 수 있게 자기소개 왜냐하면 또 300명이 다 자기소개를 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은데 자기소개를 쓴 글을 블로그로 올린다든지 사실 그거를 여러분 우리 단톡방, 방장님들이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제 소개를 할게 하고 블로그 같은 거 써서 올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은 리더십인 거예요 리더십이 얼마나 있냐 싸움인데 보통은 리더십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여기서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는 돈 좀 우리 회사가 많이 벌면 회사는 여러분 이제 사회공헌이라는 건 일종의 무료보완제거든요 저는 저희가 이제 더비라는 개발팀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너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주관하는 무료 소개팅 어떤 웹사이트라든지 앱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것들 러브팩출리얼리 읽으면서 공부한 어떤 사랑의 심리학들 사회 심리학들을 적용한 어떤 소개 앱을 만드는 거예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출산율 낮은 거를 가장 일단은 해결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 돈을 많이 써서라도 고 작가님이랑 함께 저희 이제 직원들이랑 함께 이런 무료보완제 이렇게 정말 빨리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지금은 사실 데이팅 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외모에 되게 거의 90%가 포커싱이 돼 있는데 예전에 이제 러브팩출리 보면서 거기서 그게 뭔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 되면서 그 얼굴을 못 본 상태에서 사람이 이제 데이트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생각보다 커플이 될 확률도 높고 오래 관계가 지속되더라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그래 일단은 약한 유대 유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대는 관심사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글 글을 보고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뭐랄까 굉장히 뭐랄까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만나서 만약에 만났을 때 아니면은 더 이상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약한 유대를 만들어서 인생의 여러분들이 천생의 염분을 이렇게 꼭 제가 찾아드리는 거에 꼭 일조를 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유대를 알고 저는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어디다 연결시켜주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약한 유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슈퍼네트워크죠 약한 유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약한 유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좋은 회사로 굉장히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한 유대의 또 시작 중에 하나가 멘토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고급진 약한 유대가 되는 거죠 그런 거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제 시간 쓰고 저희 자원을 써야 되지만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걸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도 약한 유대 내가 지금 약한 유대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나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막 유튜브 댓글만 쓰고 그런 거는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라 그럴까 가십성 커뮤니티도 많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경제 얘기도 나누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게 그냥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나중에 한국판 좀 고급 버전 링크딘이 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가 다 약한 유대를 염두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희 커뮤니티가 나올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 뭐 깨달은 거 전달할 소식 이런 것도 글도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PDS 다이어리 단톡방 들어가는 게 뭐 여기 네트워크 연구하는 이런 과학자들이나 어떤 연구자들이 보면 아 이것보다 환상적인 약한 유대를 맺는 법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장 완벽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단톡방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DS 단톡방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강연들도 있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조금 그 행사도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뭐 오르다 데이도 열릴 거고 뭐 500명, 600명이 또 한자리에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약한 유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용기 내서 뭔가 발표를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약, 강한 약, 그러니까 더 뭐랄까 더 퍼진 약한 유대를 갖게 돼요 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여러분 발표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큰 자산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발표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가 되시던 간에 이제 앞으로 스터디언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발표할 기회가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내가 그 대신 뭐 성과가 없고 노력한 게 없는데 아니면 경험할, 공유할 경험한 스토리가 없는데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 발표를 시켜주진 않으니까 어떤 노력이 따라야겠죠 그래서 좀 노력을 하신 분들은 근데 노력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발표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약한 유대를 아주 연결하는 가장 환상적이고 최적화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책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대한테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뭐 제가 20대한테 주는 조언보다 뭐 압도적으로 정리가 잘 된 책이기 때문에 20대 분들, 30대 한 31, 2살, 33살까지는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어떤 분들은 35살에 읽어도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은 20대 후반에 읽어도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Healthcare 안녕 Knowing